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축 및 도시계획법 기후 두 번째 파트로 와서 건축법이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전반기 여러분 도시계획법 그리고 국토계획법 그 내용을 따라오는데 여러 가지 쉽지 않았죠? 법이라는 것들 여러분 처음 접하는데 법조문, 법조문의 스타일, 그것의 문장의 방식, 또 법이라는 것들이 법령, 시행령, 시행유칙, 왔다갔다 하는 관계들, 그런 어떤 법조문만을 다루는 것들도 벅찬데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당시에 국토계획의 문제랑 법들이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그런 어떤 연역과 역사로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은 그렇게 역사와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문제랑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본질적입니다. 국토계획법이라는 건요. 그 당시 국토의 여건, 문제, 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제나 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문만 여러분들이 외운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그다지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얘기할 때는 그 배경에 있는 스토리,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건축법으로 나아가게 되면 공부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느냐. 법의 형태나 아니면 법의 특성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식도 이제 달라지게 돼요. 자 건축법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건 이제 숫자의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숫자의 세계. 그 말은 뭐냐. 그 배경에 있는 역사라든가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은 주로 들고요. 단지 그 조문이 말하는 건물에 대한 규격요건.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외우고 기억하고 현장에서 활용하고 현장이라기보다는 사실 시험시간에 활용을 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숫자로 표현되는 건물의 규격들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역사나 배경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단면에 법 조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건축법 같은 경우는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변해오지 않았어요.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은 어떻습니까? 한 10년 지나면 완전히 성격적으로 변해버리고 특별히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 오면서 통합법으로 법체계가 완전히 새롭게 써져버렸죠. 그런데 건축법은 그렇지 않아요. 건축법은 물론 건축으로도 건축기술도 발전하고 새로운 유형의 건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법이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법이 달라질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기존의 법 밑에다가 새로운 조항들이 추가되는 형태로 발전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역사적으로 건축법을 여러분들이 돌아볼 필요는 없겠다. 지금 현재 단면에 조문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건축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개론 첫 번째 시간에 1강으로 할 것들은 건축법 1장 총치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건축법에 대한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건축법 법제처 사이터에 있는 건축법 규정을 웹페이지로 만들어 놓은 그림이 되겠어요. 사실 책을 직접 보는 것보다 이걸 보는 것들이 약 100배 정도가 더 유리하죠. 먼저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해요. 건축법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떤 챕터, 장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장에 따라서 당연히 1장에는 총칙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건축법을 구성하는 주요한 테마별로 이렇게 개별적인 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총칙에는 뭐가 나와 있겠습니까? 당연히 법의 목적, 그 다음에 법에 나온 여러 개념들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는 이렇게 총칙에 나오는 법의 건축법의 특성과 목적,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의 개념이나 정의, 그런 것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용어의 개념과 정의만을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건축법의 절반 이상을 이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건축법을 공부하는 것은요. 여러분 대부분은 이후에 있을 시험과 연관해서 공부해야 될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럼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하는 공부는 아니고 학기 중에 있는 학교 수업으로서의 강의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느냐. 주로 건축법에 나오는 개념과 정의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걸 배경으로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진짜 여기 나오는 중요한 숫자들, 또 어떤 부분들이 몇 년도에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 이런 경향들,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시험 볼 때 그때 알아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들은 결국 건축법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들, 개념들, 그런 것들이 현재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어떤 부분의 규제가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배경에 있는 논리를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총칙이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의 건축 부분으로 가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행정적인 절차에서부터 각가지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가 뭐고, 신고가 뭐고, 가설 건축물이나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착공신고라는 건 뭔지, 사용승인이라는 건 뭔지, 실제로 건축물을 우리가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기까지 필요한 행정적인 과정들, 법적인 과정들을 논하는 것들이 바로 이 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는, 건축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방법들, 또 거기에 나오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건축물 대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건축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적인 수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크게 이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3장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개별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이제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건축물이 건축물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건축물 앞을 지나가는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가 앞에 있지 않는 이상 사실은 건축물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건축물이 올라가는 땅이 있죠. 그 땅을 우리는 보통 대지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대지나 도로의 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4장에서 다뤄지고요. 5장으로 가면 이제 드디어 실제 건축물의 시공 및 설교랑 연결됩니다. 연결되는 건축물의 내부구조에 대한 특성들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구조 및 재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구조를 함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맞게 안전하게 하려면 어떤 규격이 들어가야 되는가.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골치 아프게도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나올 것 같은 예감들이 확 들죠. 또 최근에는 재난이라든가 지진, 이런 어떤 안전구조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이 재난과 여러 가지, 이제 재해 상황에 얼마나 원활하게 안전을 도모하고 대피할 수 있는가, 거기에 따른 어떤 규정들, 그런 것들이 쫙 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지역지구와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라는 것들, 딱 봤을 때 건축물의 건폐율, 용성율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부분은 드디어 도시계획법 내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이 만나게 하기 위한 챕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국토계획법에서 정의된 여러 가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런 것들과 거기에 올라가는 건축물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7장 건축설비 정도서부터 가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랍도 살짝 멀어집니다. 건축설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전문적이고 상세한 부분이고요. 당장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 상황에서 이 설비의 자세한 규정이라든가,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그런 여력은 없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영역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필요에 따라서 국가적인 특수한 프로젝트 형태로 건물을 개발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특별한 어떤 형태, 건축법을 조활한 형태의 설계를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형태로 새롭게 한 챕터가 들어섰죠. 이게 이제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건축협정, 결합건축 이런 것들은 또 역시 최근에 이슈에 따라서 추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장은 최근에 이슈에 따라서 추가가 된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건축법의 전반적인 체계다, 그리고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영상 강의에서 할 것들은 그래서 주로 총칙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의 내용은 건축법의 목적,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건축법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건축법에 나오는 주요한 용어 정의들,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법의 목적을 보겠는데요. 이 건축법의 목적이라는 건 사실은 너무 뻔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무슨 의미를 깨달을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도 가끔 또 문제가 기사시험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시험에서도 문제를 또 내기도 하고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지, 구조, 설비 등의 기준 및 용도를 정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이라는 것들이 건물 하나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건물이 올라가는 땅의 구조, 그 다음에 건물의 어떤 내부적인 구조,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설비, 개인이 마음대로 건물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도시 중에 부품으로 막 들어온다고 했을 때 도시 전체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하나하나를 미리 도시적인 여건에 맞게 규정하고 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건축 환경에 부족하지 않도록 잘 이끌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전체적인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킨다. 궁극적으로 공공봉리를 증진시킨다. 다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도시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은 이거예요. 공공봉리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이걸 도시 환경의 질의 증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 삶의 질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어떤 기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죠. 옆집, 윗집, 아랫집, 그들의 기능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층간 소음 어떡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건물 잘 짓고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옆집이 갑자기 불이 나서 우리 집까지 홀랑 타버리네? 어차피 도시 환경이라는 건요. 공공봉리입니다. 공공봉리라는 건 뭐냐? 주변에 있는 건물들까지 함께 질이 담보될 때 나는 이제 좋은 환경에 살 수가 있겠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도시 환경의 공공봉리 증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각 건물이 뭐가 있어야 된다?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인데 여러분 이 4개의 단어들이 그냥 쓰인 게 아니라 나름 굉장히 계산이 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좀 뭐랄까 질적이고 정성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들이죠. 앞으로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양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들이죠. 안전, 기능 이런 것들은 실제로 철근을 몇 개 넣느냐 기둥사의 간격을 몇 미터로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실제로 안전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굉장히 수치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환경, 미관 이런 것들은 뭐랄까 우리가 숫자로 말할 수 없는 질적인 요소 정성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법의 주요한 요점은 사실은 여기 앞쪽에 두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공법이 개인의 어떤 환경의 질을 우리가 높이는 것들은 어렵잖아요. 공법으로 개인은 행복해야 된다 선언할 수 있지만 행복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건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건물, 잘 정리된 환경을 건축법 자체가 만들어줄 수는 없죠. 다만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기는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긴 하지만 건축법에서 주로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진짜 숫자로 제어할 수 있는 차가운 어떤 세계들 바로 안전과 기능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 잘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도 되는 대로 한번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 구조, 미 그게 이제 뭔법니까? 비트루비우스가 얘기한 건물의 건축의 3대 요소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중에 기능, 구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건축법의 좀 더 큰 테마가 되겠다. 자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건축법에 나온 여러가지 정의라는 걸 봤을 때 개념이라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 또 정의 그것과는 상당히 좀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르다기보다는 조금 계열들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그 정의를 조금 수정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맞게 수정을 해야 돼요. 많이 쓰고 있는 용어고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건축법에서 활용하는 그 용어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들은 건축물과 공작물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건축물과 공작물. 법에서는요.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거 저거 다 건물이야. 법에서는요. 조금 시리어스한 것은 건축물. 그보다 약간 조금 약한 것은 조금 이렇게 덜 상세하게 봐야 될 것들은 공작물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물과 공작물의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법조문을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고 제가 굉장히 그것들을 요약을 해놓은 것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법조문 1장에 있는 법조문 하나하나 보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상당히 의역해서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 법조문의 내용은 이부와는 상당히 다르고 길고 지루하게 써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가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건축물과 공작물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건축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원시적인 환경에서 집을 짓고 산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요소가 뭐인 것 같아요? 이불 하나만 덮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비 내리고 바람 불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없잖아요. 벽만 세우면 살 수 있을까? 아닙니다. 사실은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제일 고통스럽죠. 비라든가 비바람뿐만 아니라 눈이 오거나 그런 경우 여러분들 우리가 주거 환경을 이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 지붕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지붕. 그리고 벽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붕과 벽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붕을 선택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일단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맞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나서 지붕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붕은 하늘에 혼자 떠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둥이 있는 거고요. 또는 벽이 받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넘버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구조물 중에서 그 필요성으로 봤을 때 넘버원이라고 하면 지붕이 넘버원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벽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오래 가려면 이제 기둥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지. 기둥.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기둥과 벽과 지붕이 온전하게 서 있으려면 이것들을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보강하는 차원에서 천장을 가로질러가는 누워있는 기둥. 기둥과 똑같이 비슷한 어떤 부재가 지붕 밑에 이렇게 누워있는 부재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라고 그러죠. 보도 큰 보 작은 보가 또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건축구조물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건축물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붕.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붕은 하늘에 그대로 떠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둥과 벽도 따라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붕과 기둥과 벽은 같이 있는 거예요. 따로 하나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건축물의 성립 요건이고 그리고 당연히 대지 위에 있어야 돼요. 대지라는 것들은 아무 땅이 아니라 건축법 또는 지적법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소유관계 그런 것들까지 다 규정이 된 정당한 내 땅.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정당한 내 땅에 있어서 그 위에 올라간 것들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허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이 허가라는 말이요. 허가라는 말이 여러분들 도시계획법에서 나오는 허가주의 준칙주의상의 허가와는 다른 의미라는 거 아시죠? 이 허가는 뭐냐? 기존에 있는 어떤 건축물의 규격과 요건 미리 정해져는 공법상의 요건을 다 지키면 무조건 확인만 되면 무조건 허가가 돼야 되는 자동적으로 허가가 돼야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형태의 허가는 법적으로는 우리가 도시계획법에서 그때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법적 용어로 기속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속행위 기속행위라는 건 뭐냐? 어떤 민간인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요구를 했을 때 관청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다루냐 하는 관점에서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라는 걸 이제 나눈다라고 법적으로 돼 있어요. 법적인 용어인데 자 그래서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기속행위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기속행위라는 건 뭐냐? 공법상에 나와 있는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요청하면 관청으로서는 안 허가해 줄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허가 요건을 맞춘 경우 이미 허가가 되는 것들이 자동으로 정해져 있다. 건축법의 허가는 그래서 사실 그런 허가라는 거예요. 기속행위에서 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토계획법으로 가면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있었죠. 개발행위 뭐였습니까? 건축 말고도 절토, 성토, 물건의 적취 이런 사항인데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발생하는 그런 행위였죠. 그런 것들은 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개별적인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와 불허 또는 조건부허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때 재량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재량행위. 요건이 있긴 있지만 그 요건을 맞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허가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별도의 심의, 심사에 의해서 허가나 불허를 판정할 수 있는 것 그런 대상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예요. 허가요건, 건축법을 다 맞췄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허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축법의 흐름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기속행위에 한 허가가 되는 것들에 따른 문제점들 허가가 됐는데 궁극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그 건물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허가가 된다고 그러지만 좀 더 질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경우들이 당연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부 허가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다시 심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결정하는 어떤 재량행위로서 다루는 일부 규정들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건축물의 허가라는 것들은 기속행위로서의 허가고요. 도시계획법에서 나오는 그리고 우리 법개론에서 배웠던 재량행위로서의 허가랑은 다른 의미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는 허가 대상입니다. 다는 아니에요. 또 건축물 중에서도 규모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진짜 굳이 이런 것까지 허가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신고만으로 되는 건축물들이 또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 다음 강의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세부 규정까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너무 다 다루면 머리가 복잡해져가지고요.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굵직한 기준부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예외가 되는 세부적인 규정들은 그때 가서 따로 2단계로 습득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들이 훨씬 낫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건축물은 지금 오늘로서는 무조건 허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공작물은 기본적으로는 신고 대상이에요. 그리고 공작물은 기본적으로 지붕이 없다. 지붕이 없는데 건물 비스무리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지붕이 없어. 그런데 건물 비스무리해. 옹벽이 있죠. 옹벽은 뭐냐? 경사면이 이렇게 있을 때 경사가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담벼락을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넓게 퍼져있어요. 흙이 이렇게 무너지지 말라고 해놓는 옹벽. 옹벽도 콘크리트로 치고 그 안에 철근도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이에요. 걔는 건물은 아니겠죠. 지붕도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작물이에요. 광고판. 가다 보면 이렇게 무슨 어쩌고 마시자 어쩌고 사이다 해서 광고판 서 있는 것들 보죠. 건물 위에나 아니면 도로 옆에도 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광고판, 광고탑 등 기타 안전에 영향을 줄 만한 규모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작물은 사실은 자잘한 것들은 굳이 신고의 대상도 아니에요.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것들은 또 신고를 해서 관리하게 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공작물은 기본적으로 신고의 대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공작물의 개념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기본적으로는 허가의 대상이냐 신고의 대상으로냐 라고 발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 이것들은 이제 다음에 그 다음 강의 아마 세 번째 영상 강의 정도에서 다루게 될 텐데 허가라는 것들은 당연히 허가에 필요한 그 건물의 구조나 어떤 여건에 대한 설계도라든가 시방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장세하게 제시된 어떤 허가서류를 가지고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건축신고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이런 규모내로 세웠습니다 라고 신고하면 땡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와 신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가 훨씬 더 약한 형태의 권리 취득행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신고 대상 공작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도 이런 요건내에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고를 자 공작물은 기본적으로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공작물도 좀 약간 시리어스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은 넣어준다라는 얘기고 이건 시행령 11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신고 대상이 될까 자 굴뚝도 건물 아니죠 굴뚝은 근데 굴뚝도 6미터 넘으면 그거는 또 신고 대상이네 가끔 시골에 가다보면요 시골 동네 한가운데는 목욕탕이 있잖아요 목욕탕 보면 옆에 이렇게 무슨 뭐 장수탕 해가지고 이제 굴뚝이 하나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런 것들 보면 한 몇 미터 한 10미터 가까이 되죠 6미터 넘어가는 굴뚝이면 그거는 신고를 해야 돼 함부로 그냥 세워놓고 이거 공작물이니까 이건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건물 아니야 라고 하지만 건물이 아니더라도 시리어스한 좀 심각한 공작물은 신고를 하게 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굴뚝은 6미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은근히 또 건축법 시험에 납니다 그래서 6미터라는 것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고요 제일 동네에 잘 등장하는 두 가지는 6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굴뚝이나 장식탑 기념탑 등등 이런 것들은 6미터 다음 광고탑 광고판 장식탑과 광고탑은 다른 거죠 광고탑은 어떤 광고를 하기 위해서 기업체나 가게에서 설치해 놓은 것들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규모가 좀 강화가 되어 있네요 4미터만 넘어가면 이거는 신고 대상 공작물이다 참고로 4미터 하면 한 층 정도를 얘기하죠 한 개 층 정도를 넘어가는 광고탑이나 광고판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면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가 수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봐줘서 8미터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시험 보는데 강의하시는 강사분들은 이런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서 외우기도 하고 그러던데 여러분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광고탑 기본적으로 동네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가게 하나의 한 층 정도 높이 4미터 정도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어떤 탑 종류 굴뚝 종류 이런 것들은 6미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가 수조는 한 8미터 정도 옹병이나 담장은 이거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앞에 있는 것들은 철골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좀 가벼운 부재들이잖아요 근데 옹병이나 담장은 이건 콘크리트 덩어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준이 훨씬 강화되겠죠 2미터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외우기 쉽게 하려면 2, 4, 6, 8이잖아요 2, 4, 6, 8 짝수로 간다 짝수 순서에 따라서 옹병, 광고탑, 굴뚝, 장식탑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 수업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들이 좀 혀가 좀 길어져요 혀가 좀 길어지고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것들 보통 건축법이 어떤 구조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초기에 간단 명루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규정들이 딱 있고요 근데 가다 보면은 그 규정들이 추가가 돼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외 규정, 새롭게 나타난 현상에 대한 규정 그런 것들이 뒤에 이렇게 조금 추가가 되다 보니까 추가되는 규정들은 조금 이제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그리고 새롭게 생긴 상황에 대한 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요정도까지 숫자로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지하대피오 지하대피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건물로 볼 수 있느냐 건물이 아니고 공작물로 본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런 경우도 30제곱미터 이상이 넘으면 상당히 좀 진지한 형태의 공작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런 것들은 딱 떨어지는 애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골프 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여러분 골프 연습장 가보면 그물 같은 거 쳐놓기 위해서 철탑 같은 것들이 쫙 올라간 거 볼 수 있죠 뭐 동신용 철탑 이런 것들 철탑으로 돼 있는 거 철탑 이렇게 돼가지고 철골 트러스 구조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6미터 얘도 6미터네 6미터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특별한 게 뭐냐면은 기계식 주차장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 주차장인데 건물 형태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 보면 이렇게 철골 구조물로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차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은 쇳소리도 땅땅땅 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애들 그런 애들도 공작물이네요 공작물 자 그런데 특이한 건 이겁니다 얘는 높이 8미터 이하라는 거예요 이하 뭐지? 지금 우리가 한 것들은 뭐냐 특정 높이 이상이 되는 공작물이면은 걔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신고는 반드시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8미터 이하 얘는 그거 8미터보다 낮은 거 8미터보다 이하 8미터보다 낮은 거를 오히려 신고를 하라고 높은 게 시리어스예요? 낮은 게 시리어스예요? 높은 구조물이 위험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높은 거를 신고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낮은 거를 신고하라고 돼 있네 무슨 얘기일까? 이거는 이해를 잘 해야 되죠 8미터 이하라는 건 뭐냐? 자 8미터 이하 짜리는 신고고요 그런데 8미터 이상 예를 들어서 9미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걔는 그럼 신고하지 마 신고보다 더한 걸로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허가죠 허가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8미터 이하라고 돼 있는데 오타가 아니에요 8미터를 초과하는 놈들은 허가 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허가 대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8미터 이하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건축 조례로 정하고 또 최근에는 태양광 관련돼서 태양광 구조물이 있어서 태풍 하나 불리면 다 날아가니니 많이 그런 것들도 일종의 공작물로 다룰 필요가 있겠죠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에 따른 법이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생긴 11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고의 개념도 파악하실 수 있고 또 뭡니까? 공작물의 개념도 파악하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신고 대상 공작물을 조금 더 법 조문 형태로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까지 쫙 표를 배열해 놨어요 그래서 제일 낮은 것들 제일 낮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뭡니까? 위험성이 큰 애들이겠죠 넘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 있는 애들이겠죠 그래서 옹벽이나 담장 같은 것들이 무너지면 사람들 깔려서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태풍이나 뭐 아니면 홍수 피해나 이럴 때 그 다음에 광고탑 대항 에너지 발전 설비 이건 특별히 5미터짜리네 얘네들이 최근에 굴러온 돌이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딱 박혀버렸어요 자 이런 순서로 가게 된다 그래서 한 이런 정도까지는 저도 옛날에 건축기사 시험보고 그럴 때 허구한 날 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지하 대피오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숫자를 어렴풋이라도 알아두는 것들이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하다 이런 정도 힌트를 드려요 허가 대상 행위로 가보겠습니다 허가 대상 행위는 뭐냐 일단 건축이라고 그랬죠 건축 그리고 공작물 중에도 특별히 시리어스한 위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또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랬죠 이 법이 어렵다는 게 뭐냐면 하나의 규정으로 딱 정리되는 게 아니라 다만 이 경우는 이렇다 하지만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엔 예외로 한다 예외 규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허가 대상 경우도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건축이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이 허가 대상 하지만 건축물이라고 해서 다 허가 대상인 게 아니라 얘네들 중에도 신고 대상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건축은 뭐가 있느냐 건축이라고 해도 또 건축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개념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의 개념은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건물 설계해서 우리가 건물 설계해서 놓고 문도 있고 지붕도 있고 딱 대지에 올려놓는 이런 걸 이제 새롭게 만드는 건물을 우리는 보통 건축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법규에서 규정된 5대 건축행위의 일부일 뿐이다 한 항목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걔는 신축이라고 그래요 새롭게 설계해서 새롭게 시공해서 새롭게 올려서 만드는 것들 신축이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건축법에서의 건축이라는 건 그거보다 4개가 더 있다 자 차례로 읽어볼까요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딴 건 모르겠는데 이전은 또 충격적이죠 그렇죠 이전, 이전이라는 건 옮긴다는 얘기인데 건물을 옮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 개집도 아니고 아니요 여러분 건물을 옮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도 건축행위에 넣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개념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신축만이 아니라 모든 건축과 관련된 또 다른 행위들을 그런 것들이 건축에 포함되고요 그 건축은 모두 허가 대상이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것뿐 아니라 보통 우리가 건축물을 수리한다고 할 때 그 수리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리란 말은 우리 일상적으로는 수리라고 하는데 건물 수리라고 하는데 건축법 영위로는 수선이라고 합니다 수선이라고 하면 우리 옷 수선 뭐 이런 것들 신발 수선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을 수선이라고 하는데 건축법에서는 오히려 건물을 고치는 행위를 수선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대자가 붙었으니까 뭐겠습니까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수선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시리어스 하겠어요 말하자면 사람 같은 경우도 사소한 어떤 피부를 꿰매는 정도의 수술에서부터 뇌 수술이라든가 심장 수술 같은 시리어스한 수술까지 있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시리어스한 수술이냐 주요 구조부를 다루는 애들이면 심각한 수술이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요 구조부라는 건 뭐냐 기둥, 보, 내력벽 얘네들은 하나 잘못 건드리면 건물이 몽창 무너지는 애들이라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주계단, 주계단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이 나오고 들어가는 통로인데 그런 것들은 비상시에 대피하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계단까지도 포함합니다 자 그렇게 건물의 중요한 요소들을 그런 것들을 형태를 바꾸거나 고치거나 변경하거나 또 늘려 늘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기둥을 늘리거나 아니면 면적을 늘리거나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대수선이라고 봅니다 대수선 건축에는 포함한데요 하지만 건물을 심각하게 수술하는 행위죠 그런 것들을 역시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허가 대상은 뭐냐 건축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절반의 답밖에 안되고요 대수선까지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이 맞는 답안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또 살펴볼텐데 건물, 건축물에도 용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용도지역지구하고 헷갈리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지구는 토지형 계획상의 용도예요 그 주어진 토지의 부분에 허용되는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법상의 용도는 건물 하나하나의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토지의 용도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건물 하나하나의 용도가 많겠습니까? 건물 하나하나별로 규정되는 용도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건물 하나하나의 용도는요 다 합하면은 몇 개들아 뒤에 제가 까먹었는데 400 몇 개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9개의 시설군으로 판매시설군, 종교시설군 등등 해가지고 9개의 시설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건물의 용도하고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지구는 다른 개념이다 여러분 이거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어차피 다음 시간 다 다음 시간 세 번째 강의 정도에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루지 않을 텐데 요것도 이제 허가냐 신고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간단하게 기억을 해둡시다 자 건물의 전체 용도를 수도 없이 많은 용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9개의 시설군으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9개의 시설군 그래서 이 중에서 조금 영향이 큰 것과 영향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9개 숫자별로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은 좀 함부로 그 건물을 허가할 수 없는 굉장히 좀 시리어스한 것 제가 시리어스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험한 것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들 밀도가 높은 것들 건물의 높이가 높은 것들 땅 속으로 많이 파고 들어가는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전반적으로 시리어스한 건물이나 공작물이 되는 거죠 9개의 시설군이 1에서부터 쭉 해서 9까지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시리어스하고 밑으로 올라갈수록 그것보다는 조금 덜 시리어스다 하는 어떤 그런 구분이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시설군에서 밑에 있는 시설군의 애들이 위에 있는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주거용으로 쓰던 건물을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람 집회 시설로 바꾸려고 그래 함부로 되겠습니까? 나 혼자 살던 집이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어떤 상업시설로 바뀌는데 그런 것들이 쉽게 그냥 신고만으로 가능하겠어요? 아니죠 약한 것에서 좀 시리어스한 걸로 변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허가가 좀 더 시리어스한 권리치들과 관련된 방법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시리어스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바뀌는 것들은 그건 뭐 좀 위험한 기능에서 안전한 기능으로 바뀌니까 그건 뭐 조금 이렇게 약하게 다뤄져도 쉽게 허용해줘도 되겠군 이렇게 되겠죠 쉽게 허용하는 방법은 뭡니까? 신고가 되겠죠 그래서 건물의 용도 가운데 9개의 시설군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신고만 해도 돼 다만 아래 위서로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허가를 받아야 돼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예외가 또 있고 좀 복잡한 게 있어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허가가 되는 대표적인 3개의 법률 행위가 바로 요 요기 해당하는 내용들이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건축, 대수선, 용도병도 용도병관 같은 경우는 하위의 용도가 상위의 용도로 가는 경우만 그런 경우만 허가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대지가 나옵니다 대지의 용어는 여러분들이 이미 의미는 기억하고 계시죠 대지라는 것들은 건축이 가능한 공간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는 공간 하나의 개발이 일어나는 공간을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예전에는 이게 지적법이라는 형태로 쓰였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지적이라는 것들이 최근에 전산화되고 GIS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정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멋지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예전에 지적법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확대 개편된 것들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필지로 구분된다 필지 필지라는 것은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하나의 땅덩어리고 기본적으로는 주소가 하나 주어지는 몇 번지라는 어떤 주소가 주어지는 그런 땅을 얘기해요 필지랑 대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필지 하나가 대지 하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로 될 수도 있고요 내가 1번지랑 2번지 땅이 있었는데 묶어서 건물 하나 딱 올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의 대지로 변경하는 점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둘 이상의 대지가 한 필지가 되는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시행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지랑 대지는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가는 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대1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대지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지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건물 하나가 올라갈 수 있는 땅덩어리라고 했죠 건물이 올라가고 건축이 가능하려면 이 땅덩어리는 자 건물 자체는 허가를 받아야지 건물이 되는데 허가 받을 수 있으려면 땅덩어리가 온전하게 건축법상으로 대지로 규정이 돼야 돼 그럼 어떤 땅덩어리가 대지로 규정되느냐 저기 어디 논바사에 돌아다니다가 여러분이 좋은 땅 하나 딱 찍어서 싼 값에 샀다고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건축법상에 대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고 말건 그 다음의 문제고요 건축이 가능한 대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사야지 건축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럼 그 대지의 요건이 뭐냐라는 것이죠 대지의 요건은 사실은 심플합니다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도로는 사람과 차량이 동시에 통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차량만 통행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이 요건에 포함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4m 이상 도로폭이어야 됩니다 앞에 도로가 지나가요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 도로가 지나가고 도로의 폭은 얼마다 4m 이상 돼야 된다 4m 이하가 도로가 되면은 그건 뭐 소달구지 하나 지나가니 그런 건 건축법에서 도로로 취급 안 할게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도로법상에서 6m로 달라져요 모든 도로는 6m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도로법에 나와 있는데 건축법에서 건축을 위한 도로 요건으로는 또 조금 완화가 돼서 4m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로를 설계한다고 할 때는 무조건 6m 이상으로 설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건축할 수 있는 도로는 4m라는 얘기에요 지바의 앞이나 옆이나 뭐 뒤건 어디건 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지에 4m 이상의 도로가 접해야 된다 접해 있는데 그냥 접해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 이게 4m야 어휴 다행이다 그래도 접하긴 접했네 아닙니다 꽝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땅 샀다가 여러분들이 잘못 독박을 쓰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2m 이상 이상이 아니고 이상이라고 합시다 의류가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 자 이 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접하는 폭이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이 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2m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땅하고 도로가 만나는 부분에 너비 폭이라기보다 너비로 해야 되겠죠 접한다 붙어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땅이 도로하고 2m 이상 붙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봤더니만 이게 뭐 1m밖에 안 돼 그럼 이건 아닌 거죠 꽝인 거죠 이런 경우는 대지로서 활용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옆집 사람한테 땅을 이제 물어봐가지고 옆에 사람 A라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여기 제가 1m밖에 접하지 않아서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할아버지 땅 이만큼인데 이거 좀 파세요 그럼 딱 2m 되네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 그럼 그거 그 땅 한 10억 줘야 되는데 갑자기 높게 세게 부르겠죠 왜냐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넓은 땅을 사놨어도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건 할아버지가 아는데 그러면 그거 싸게 팔겠어요 부동산 함부로 하다 망하는 분들이 이렇게 건축법을 잘못 알아서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에요 대지라는 것들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덩어리다 어떤 규정이 있다 일단 도로랑 무조건 접해야 된다 물론 이것도 또 예외 규정이 있어요 도로랑 접하지 않아도 공원이라든가 광장이랑 접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확보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대지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들이 또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고수들의 세계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도로가 일단 지나가야 된다 그 도로랑 2m 이상 접해야 된다 도로는 그리고 최소한 4m가 돼야지 건축법에서는 도로로 OK를 해준다 그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규정들이 되겠다라는 거 예외 역할을 아까 얘기했죠 도로랑 제대로 접하고 있지 않은데 해당 건축물의 출입이 지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건축물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 또 그리고 앞집에 사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오가고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해 준 경우 내가 비록 도로랑 접하지 않고 앞집을 지나가야지만 도로랑 접하는데 그 사람이랑 나랑 이미 뭐 잘 얘기가 됐어 뭐 이웃 사촌이야 그렇기 때문에 20년 정도 이미 내가 이 땅을 도로처럼 이용했으니까 건축해도 상관없다고 이 사람이 OK 해주네요 그렇게 하면 그런 경우 여러분 또 대지로 인정되어서 건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긴 있다 자 골치 아픈 것들이 예외 규정 때문에 항상 골치 아픈 거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원칙부터라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법상의 어떤 얘기라기보다는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개발과 관련된 얘기들이 되겠는데 다른 지목이 대지로 바뀔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도시계획법 시간에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여러분 지목이라는 게 있죠 지목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헷갈릴 텐데 도시계획법상에는 용도 지역 지구라는 게 있었고요 건축법상에는 건물의 용도라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법 이렇게 어떤 토지와 관련된 법에서는 또 지목이라는 게 또 있어요 지목 지목이라는 건 뭐냐 전답 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전답 전답이면 논밭을 얘기하는 거죠 논밭 그 다음에 대라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을 짓는 얘는 그 건물의 용도나 아니면 도시적인 땅덩어리의 어떤 존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땅덩어리 위가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쓰이고 있냐 그것만 보는 것들이 이제 이 지목이라는 거예요 지목 그래서 용도 지역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덩어리면은 지목상으로는 대로 돼 있어요 대 근데 이 대라는 건 뭐냐 이건 사실은 조금 쉽게 전환이 되더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원래는 전답 농지였어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가 결국은 건축허가를 받았어 건축허가를 받았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덩어리가 전답 이런 농지였는데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거에 맞게 지목은 바뀌어줍니다 이렇게 자 내가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에서 무슨 주거 지역으로 바뀌고 이런 건 없어요 도시계획법상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목이라는 건요 그 위에 올라가는 실제적인 쓰임새에 따라서 또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지목은 내가 농지연대도 불구하고 그 위에 집을 짓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돼지가 된다는 거예요 돼지 그래서 돼지는 또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필지라는 것들도 좀 설명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지적법 최근에는 그냥 약칭 공간정복법에 따라서 소유권을 등록하는 최소 단위로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1필지가 1돼지인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개의 돼지가 한 필지 여러 개의 필지가 한 돼지인 경우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